정말요? 네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좀 들어보고 갈게요. 어찌된 영문이죠? 캐롤 아니죠? 그게 아니고. 음악을 엄청 좋아해요. 듣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다 보니 또 한문화 내보게 됐어요. 언제 낸 거예요?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내셨어요? 너무 잘 안 돼가지고. 조용히 그냥 저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. 아 개인 소장하시는 거? 아니요. 제 친한 분도. 신비주의. 아니 노래 제목은 뭐였어요? 인 페리스. 아 파리에서? 네네. 인 파리요. 인 페리스. 우리가 조금 들을만한 하이라이트 부분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방금 했잖아요. 인 페리스. 부끄럽네. 아감하게 틀었구나. 너무 싫다. 이거 이거. 이거 빨개색. 아무도 몰랐던 거지 지금. 우와. 뭐야. 저 장갑 어디서 났어. 왜 이렇게. 오. 아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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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sing it, sing it! 내 노래 좋아, 좋아! Is this song about Paris? Yes. You've been to Paris before? Yeah. Wow The ones that came are uhh This song are definitely felt like a classicث is this song still in the last 2 years Wow Do you like it? 짠다 주여 짠다 감각적이네 감각적이네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어떡해요